안녕하세요. 함께 할수록 정답을 발급하지는 정답학 정구입니다. 우리 예비 고1, 예비 고2 학생들을 위한 개념의 정답 OT를 하겠습니다. 고3 OT도 선생님이 따로 찍어놨는데 고1, 2 학생들도 어떤 식으로 이 강의를 활용해야 되는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따로 OT를 찍는 거예요. 일단 주로 고2 학생들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 이제 고2 겨울방학이 되면서부터 고민이 좀 시작될 거야. 대학을 내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할 텐데 대학을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수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시가 있을 거예요. 수시는 내신으로 가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방법이지. 근데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물론 정한 학생도 있지만 못정한 학생도 있을 거예요. 수시가 이제 50%고 정시가 50%지. 그러면 수시는 내신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수시를 대비하는 학생들은 내신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을 거야. 근데 정시로 이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좀 걱정인데 난 수능으로 갈 거니까 내신은 그냥 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고1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수능을 2년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2학년 동안 놀 거 아니잖아. 이 기간 동안도 내신 기간에 그냥 놀지 말고 이 기간 동안도 내가 수능을 미리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내신 기간에 주어진 그 문제들이 있죠. 그 범위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내신도 그냥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 자 그래서 수시건 정시건 일단 2학년 기간 동안은 내신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정시를 대비하는 학생들도 열심히 내신 대비를 하면서 이거에 정시에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수시건 정시건 내신에 일단은 집중하시고 그럼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화학을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선택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내신에서 화학을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화학을 선택을 했을 거야. 자 그래서 화학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과목인지 궁금할 거고 또 이게 선입견이 좀 있기 때문에 화학은 물어보면 화학이 어떠니? 심리 어렵니? 물어보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좀 선입견인 것 같아. 이 화학이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개념이 잘 안 잡혀서 그래요. 이게 물, 화, 생, 지 중에 이 네 개의 선택 과목 중에 생물이나 제약은 아무래도 암기량이 좀 많지 근데 화학 같은 경우에는 네 과목 중에서 개념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암기량이 제일 적어. 그래서 개념이 탄탄하게 잘 잡히잖아? 그러면 이거만큼 수월한 과목이 없어. 아주 탄탄하고 안정적인 과목이 될 거예요. 그걸 2학년 내신부터 시작을 해서 이 화학의 개념을 잘 잡는 이 겨울방학 그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 겨울방학에 선생님이 그냥 딱 하나만 강조할게. 선생님 다른 강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안 해도 돼요. 그냥 겨울방학 동안에 2학년이 올라가는 이 겨울방학 동안에 화학의 개념을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이 강좌 하나만 완벽하게 마스터하세요. 자, 선생님의 개념의 정답은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좌죠. 그래서 고1, 2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듣는 강좌인데 쉽고 자세하고 꼼꼼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화학의 기초가 없는 학생들도 이 강의를 듣고 진짜 그 화학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요. 그런 후기를 너무 많이 받아요. 선생님 화학이 다 듣고 났더니 선생님 화학이 이렇게 재밌는 과목이었나요? 그 재밌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 그럼 이해가 되기 시작해서 이제 쉬워질 거예요. 문제가 풀리니까. 문제가 제대로 풀리니까. 개념을 잘 안 잡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많이 틀리겠지. 그러니까 더더욱 재미가 없어지는 거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개념이 제대로 잡히잖아. 화학이 쉽고 재밌어질 거예요. 그 시작을 선생님이랑 이 개념의 정답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강좌 많습니다. 개념편과 문제편이 있는데 개념편이 55강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문제편도 40강 정도 돼요. 혹시 예전에 고1 때 혹은 중3 때 들었던 학생들은 기출의 정답이라는 게 있었는데 어디 갔나요? 그게 여기로 합쳐져서 개념의 정답 안에 개념편과 문제편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편은 물론 대부분 고3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3 기출인데 제가 지금 해도 되나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신에 학교 선생님들이 고3 기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쓰세요. 왜냐하면 변별력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고3 기출까지 같이 이 겨울에 완성을 해놔야 돼. 그래서 개념 잡고 1단원 듣고 1단원 문제 풀어보고 2단원 듣고 2단원 문제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4단원까지 끝내는 게 2월까지는 돼야 돼요. 2월까지 이 개념편과 문제편이 끝나잖아. 이게 내신을 위한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선생님이 자신있게 강조하는 강의니까 개념편과 문제편을 겨울 파악에 다 끝낸다. 쉽지 않아. 진짜 빡세게 해야 돼. 진짜 빡세게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개념편과 문제편을 다 끝내는 걸로 그리고 3월에 들어갈 때 정말 남들보다 이만큼 위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2학년 내신이 정말 편해질 거고 그게 편해지면 아 이게 화학이 되게 할만하구나. 수능도 이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과목, 후수능 선택과목으로 나중에 정시파들은 연결되게끔. 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타민 교제로 이게 같이 하는 훈구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필수 암기사항 반복한 거니까 이거는 내신 직전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자 그리고 내신 단원별 문제풀이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그 기간에 갔을 때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그 내신기간이 됐을 때 그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 겨울방학 동안은 무조건 이 개념의 정답. 그래서 개념편과 문제편까지 다 끝내겠다. 그래서 겨울에 다 끝내놓고 2학년 내신을 편안하게 가겠다. 그리고 중간기말 이렇게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이 되면 그 해당 범위 있지. 잊혀질 거야. 겨울에 한 번 다 들었어도 잊혀진 부분이 있을 거야.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개념편과 문제편을 반복해서 이 강의 하나로 다 될 거예요. 나중에 반복하면 돼. 이거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게 문제편까지 구성을 해놨으니까 이거 OT 바로 아래 교재 활용법 있어. 그 교재 활용법 꼭 보세요. 교재 활용법 보면 아 이 교재들이 이렇게 활용하라고 한 거구나. 그렇게 해서도 내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겨울방학 때부터 이 개념의 정답 잘 잡으면 화학에 대한 진짜 인식이 달라질 거야. 그걸 선생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정답 화학이야.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화학의 길을 걸으면 정답길만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개념의 정답 1강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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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